안녕하세요 다나사니카 박진원장입니다 이번엔 좀 중요하고도 많이 물어보는 이슈 중에 하나 탈모약을 먹고 있습니다 헌혈해도 되나요? 헌혈하러 갔는데 탈모약 먹고 있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이거 탈모약이 그만큼 독약이냐 헌혈도 못하는 약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헌혈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남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만큼 남에게 피를 주기 위해서는 아주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짜 백만분의 일의 가능성이라도 뭔가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본부에서 보면 헌혈 금지 약물이 있습니다 여기 표 보고 계시거든요 보시면 건선치료제 중에는 영구적으로 헌혈을 금지하고 있는 약물도 있고요 근데 이 약물들이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형아 출산 가능성 아니면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냥 헌혈이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일 뿐이고요 내가 먹고 그런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프로페시아 계열의 피나스테라이드 계열은 약 복용 중단 후 1개월까지는 헌혈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감기 때문에 1개월인데 두타스테라이드 아부다트 계열의 두타스테라이드 계열의 약은 6개월 정도 헌혈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탈모치료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프로스카, 프로페시아, 피나스테라이드 계열은 아부다트의 두타스테라이드에 비해서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1개월간은 헌혈 금지 두타스테라이드 계열은 6개월간 헌혈 금지 이거는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봤는데 탈모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탈모 같아요 머리가 얇아지고 좀 빠지는 것 같고 이럴 때는 탈모가 맞는 건지 이 부분을 내서 다운을 수 밖에봐 아직도 모르는 게 나아가 맞는 건지 어인 히어엢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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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 히어 힤 히어 힥 힤 히어 힤 히어